한글자막이 형 냄새 안 드세요? 왜? 신비트 화문 측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우스 도움만리야되네 야옹 잭슨, 잭슨이에요 잭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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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양이는 해커 남자의 여행이야 남자의 여행 남자의 여행 이건 누구예요? 아, 진짜요? 어머어머어머 친구야 형이 손 내밀어서 될까? 너 거고 사러 가면 안 될걸? 안 돼! 잭슨 안 돼! 이거 밟으면 안 될걸? 잭슨 안 돼! 너 혼날걸? 어떡해 잭슨아 잭슨 자, 눈 맞추자 눈 맞춰 어이구 어이구 위험하다 어이구 위험하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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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가 참 활발한구만 어이구 어이구 왜 안 될걸? 아이고 안 될걸? 하하하 하하하 잭슨아 아이고 아이고 뒬렀기 두렵과 좋아요 좋아요 오 우와 진짜 예쁘게 생겼다 이거 고양이는 털을 결따라 만져줘야 하는 조화입니다 갑자기 낯실이 많이 안가짓네요 엄청나게 잘 어울리네요 와 진짜 예쁘게 재밌다 목말라? 그다음에 미네랄을 깨끗한 거 가지고 마셔보세요 고양이는 물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면서 너무 싫어 못까지 피니가 계속 시원하러 가있어 시원해? 와, 너무 귀여워 맛있다, 물 이제 바로 물 내려온다 시원해 형, 냄새 맡으세요 웃기게 생겼구만 diagnostics 추락 콜라 그럴 때 아 그래서 무화가? 너무 화가 나기 아 그래서 무화가? 아 너무 깜빡하다 이거 보호하고 무슨 냄새인거야? 아 지금 머리들이 이쁜데 이 정도를 파고 하는거지? 이 정도로? 이 정도로? 진짜 한번 해봐요 그때는 근데 왜 그렇게 좀 더 좋고 제가 가고 있는 도구 네 이거를 마시면 얼굴에 피지가 남아요 네 네 네 네 네네 네 일으키고 되면 진짜 딸인 거예요. 이런 느낌으로만 드세요. 이런 느낌으로는 베스트인데 진짜. 약간 해볼만한 도전이긴 한데 마음에 안 들면 터져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